국어랑 미적이 거의 오 같은 사네요. 4.9에 말씀을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목표 대학 있어요? 연고 서성환 목표 대략. 현실을 직시하고 있나? 그렇죠. 그러면 수능 날에는 왜 그렇게 풀었어? 한두 개 틀리면 끝장나는구나. 근데 네가 연대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설이라고 해도 그 소설책은 안 팔려. 망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 라인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대학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남학생인가요? 뽀짝한 인형까지 딱. 저 패딩은 국룰인가 봐요. 국룰이라니까요. 일단 저는 노베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민입니다. 너무 이상민입니다. 이게 이력이 특이해요. 네. 저 피아노 전공했다고. 아. 초등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좋아하고 그리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도 두각을 보여서 멋있다. 전공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천재 아니에요? 정업식에서 제가 2등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피아노이스트에 대한 꿈을 좀 금등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능적인 측면에서 좀 부딪혔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아휴 예체능보다는 공부 쪽이 맞지 않겠냐. 수능의 결과가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서에 프로그램 참여하면 여친과 헤어질 각오함이라고 썼어요. 아니 이거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70일 정도. 1년 넘었네. 꽤 오래 사귀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계약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계약직도? 계약직도 아니야? 네 아마도 그럴 거 같아. 근데 마음은 충분히 먹었었고 최대한 열심히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공부를 하고 영구대 과장을 입고 그 친구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어 과장 입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어 너무로 위탁한데? 네. 진짜 잠시만. 혹시나 했는데. 불집중을 했던 것 같아. 갑자기 뭔가 재밌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떠야 되나? 수학은 53, 영어는 43. 너 왜 또 뭐가? 수학에 4악이 잘해. 왜? 결정이에요? 아 진짜요? 솔직히 좀 예상을 못 하긴 했는데 낮추고 열심히. 아 겸손하다. 마인드가 좋네요. 남자 반 의대 반 3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랑 미적이 오 같은 사네요. 오 같은 사네요. 4.9에 말씀을 재미있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뭐 목표 대학 있어요? 연고 서성한 목표를 하고 뭐 인공지능학과나 그런 과도 들어가고 싶어요.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1대학 들어갔어?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뭐야? 여기 있는 연대를 목표하고 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겠다. 연지 씨가 7시 너무 졸립니다. 어떤지 궁금한데요? 83만? 발상이 잘 모르겠어. 이 FX라는 3사무수랑 Y는 0이라는 X축과의 실근 개수가 두 개잖아. 61이 반이다. 둘이 쌍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과도야. 사람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나는 이제 최대 시급 4만 원까지는 바라봤어. 그럼 나도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너가 싸게 1등급이 뜨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 준섭 되게 T일 것 같아. 완전 T100인 것 같아. 그대로 형만 따라 형처럼 하면 될 것 같아. 형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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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간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그때도 정말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내가 평소에 형 많이 좋아했고 내가 꼭 내년에 연세대 가서 형이랑 같이 꼭 술 마시자. 근데 꼭 가서 선후배로 만나면 좋겠어요. 아이고 얘들아. 익숙하신 분이. 너네 그 수능 특강 숙제네 줬잖아. 했니? 네. 3점을. 조금 버렸어요. 상민이는? 전통했어요. 선생님은 손이가 갑자기 신나셨어요. 5, 5, 2, 29, 1, 4, 4, 3. 아니 이렇게 잘해요? 레벨 3도 다 맞아. 상민이가 사실 기습 테스트 수학 1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재능이 있나봐요. 상민아 너 그거 수혈에서 한 게 틀렸잖아. 레벨 3 1번. 네. 상민이 그 문제를 제일 좋아하는 문제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 아 근데 좀 신선했어요. 서로 막 수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너 틀린 게 너무 좋아. 너무 신선했어요. 근데 채연이는 수학이 좋죠? 상민이가 그 그래도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어 약간 표정부터가 좀 다르신 것 같고. 빵가루가. 여기 거시적 관점 얘들아. 무슨 뜻이 이게? 구조화된 행동. 부품처럼? 부품처럼? 맞아. 그러니까 그 사회의 전형적인 행동을 말해요. 기능론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뭔데? 얘네 뭐라 그래? 살짝 갈등?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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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쳤는데야. 해결. 정답 해결됨. 어떻게 알았어? 몰랐어. 입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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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꼬리. 몰라요? 똑똑한데. 진짜 3은 천지 아니에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런 거 어때요? 타반이 좋은 거 같아. 학생만 했는데. 나갔는데 상민이만 유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더 잘하고 미리 더 잘하고. 잘못 본 거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그 홀수만 부르잖아요. 짝수까지 부르셨어요. 숙제를 2배 알아서 했네. 항상 먼저 미리 말해. 아 약간 자랑하는구나. 칭찬받고 싶어요. 귀여운 거 같아요. 타세요 타세요. 선생님이 픽업도 하세요. 진짜 얘네 복 받았다. 지하철 항상 알아야 되는데.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카메라 앞에서 박제를 해야 돼요. 우리 그 섬을 모이고 사요. 일단 상민이 뭐였지? 2등급 위면은 살롬은 신발. 우와.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졸지 말고 열심히.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나도 졸지 말라고. 졸지 말고. 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요. 그때 그 당자예요. 이런 어? 상민이 졸아요? 이런 굳힌 건물 또는 거.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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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똑같은 시간을 있었는데 저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저는 다 1컷 찍고 싶거든요. 1컷 찍고 싶어. 3월에는 최대한 1등급을 만들어주고 싶어. 되게 잘 풀렸었거든요. 전보다 확실히 늦었다는 느낌의 기분이 좋았었고. 그때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몸이 와이드 오픈 상태거든요. 약간 어? 쉽지 않았어? 이랬는데. 멋적인 미소. 선생님이 지금 저 멘탈이 나가셨어요. 약간 좀 허탈한 느낌? 듣기 풀면서 다른 문제 풀었어? 이건 오만함이에요. 듣기도 3개나 틀렸는데. 시간 단축에 지금 목매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축하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수 서바이벌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채연이가 표점 기준으로 네. 의대반까지. 여러분 속된 말 표현하다가 달라. 채연이가 표점으로 수학 전체 1등을 했어요. 잘 안 됐어. 아니. 찍어서 맞았으면 오우 대박 나는데. 상민이 표점은 좀 안 좋은데. 상민이는 아. 딱 1점. 여러분. 상민이가 너무 더 열심히 했잖아. 그니까 1점도 높아야지. 표점으로 채연이 1등을 했는데 그 전에 채연이 열심히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채연이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못 느꼈었는데 선생님한테도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서서히 받아오니까 이제는 경쟁 의식이 점점 생기면서 저도 덩달아 열심히 해요. 66점으로 국어를 말아먹었고요. 수학은 이번에 목표가 3점 안 틀리기를 목표로 했는데 결국 3점을 하나 틀려서 81점인데 뭔가 많은데? 이게 어떤 게 질문이신 거예요? 이거 풀 때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암기 그래서 저는 일단은 풀이를 하면 이게 A랑 B 행성이 질량이랑 반지름이 같잖아요. 표시를 해요. 수능 때 꼭 이런 짐이 많으니까 틀리더라고요. 이해 되세요? 네, 됐어요. 진짜요? 네, 네. 간단하게 아시는 게 맞아요? 네, 됐어요. 김이었어요. 김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이걸 찾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나와서 시간을 쓰면 안 돼요. 바로 쫙쫙쫙 이렇게 하시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하루에 3시간씩은 꼭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90점대를 넘고 1등급 컷을 지금 들락날락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학을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해서 84점을 맞았는데 드디어 좀 처음 고비를 넘긴 것 같게 돼서 기쁩니다. 사회문화는 사실 좀 쉽게 나왔는데 50점을 받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91점을 맞았는데 5월 학평을 잘 봤었는데 그때 감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풀다 보니까 그래도 점수가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도 다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확률과 통계를 만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공통과목에서 3개가 틀려서 88점을 받았습니다. 제 처음으로 이렇게 반등하게 된 거는 기쁘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김지은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침에 와서 지구과학을 하루컷에 내려고 했고요. 한 8시부터 12시까지인가? 높은 집중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 풀이를 보자. 이건 내 사고 과정을 따라가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제일. 그치? 응. 답이 없어 그것도. 되게 길어. 비율 관계를 써도 안 나오거든? 답이 없어 이게. 그래서 딱 이걸로 봐야 되거든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네. 마이너스 1, 3. 아까 그냥 홀수창 없애고 계산하면 대박이다. 좋지 않냐? 그럼. 1번에 5번. 2번에 2번. 6번에 5번. 27번에 2번. 30번에 3번. 이제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수학 대박. 실수만 잘하지 마. 수학은 실수만 안 했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가치점이어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가치점 기준으로 한 81점에서 78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88점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때문에 사실 그 가치점을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5월 더 푸도 88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걸 소설이라고 해도 그 소설책은 안 팔려. 망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 라인이라서. 4441은 진짜 박수 받을 만해서 저도 하루 종일 박수 축하해요. 그래서. 9월 목요일 때는 꼭 1등급을 받고 싶고. 사실상. 목표가 5등급이네요. 그래서. 어? 그럼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히. 목표 대학에 대한 의식이 좀 없어진 것 같은 게. 일단 이번 올해에서 제 모든 한계를 쏘아 볼 생각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대학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대한 대학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과보다는. 어디서. 넌. 최차 탓01ological이 ah! 공겨서 구č하셨다. 감사합니다.